청학재단의 자료가 필요해. 뭐 하려고? 찾아야지 마약공장. 찾아서 뭘 어쩌려고. 공장이 조 회장의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. 입증할 거야. 부탁해. 안검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. 안검한테 한지 다 알고 있어. 지영민한테 들은 거야? 내가 꼭 누군가한테 들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. 그냥 그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으니까. 안검도 이상 필요 없어. 신경 안 써도 돼. 신경 안 써도 돼. 그거 알지? 나랑 지영민 경찰대 동기인 거. 알고 있다. 내가 그때 마냥 입교했다면 지금 지영민처럼 돼 있을까? 갈게.